자신감 원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차기 당대표 지지율 1위 이준석 전주 찍고 충청 대구로 간다 전주 간 이준석 시민 40명과 떡볶이 미팅 윤혁 간 얘기했다 대구 도심 대형 전광판에 뜬 이준석 응원 영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결과가 이겁니다 선거 결과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원 투표에서 모바일 득표율이라는 것이 가장 조작이 쉬운 방법입니다 폰 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선거는 대부분 다 선관위가 주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바일 득표율하고 ARS 득표율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처럼 값이 0이나 오차범위인 0에서 3% 정도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마 이게 수만 명이 투표를 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투표가 11만 명 ARS 투표가 3만 명이면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큰 표본수이기 때문에 거의 두 개가 비슷해야 됩니다 나경원하고 여러분 이준석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온 겁니다 ARS 투표가 모바일 투표에 비해서 좀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바일 득표율 빼기 ARS 득표율이 나경원이 마이너스 7.82입니다 모바일 득표율에서 조작이 가장 쉬운 모바일 득표율에서 대패합니다 나경원이 이준석은 대승을 합니다 여기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다 여러분들 값이 작습니다 0에서 3% 내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으로부터 나온 표본집단 모바일 득표율과 표본집단 득표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차 혹은 차이가 대체로 플러스 1에서 3% 내외암을 뜻합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마이너스 7.82 이준석 후보는 플러스 10.92입니다 모집단 32만 명, 모바일 득표 11만 명, ARS 4만 명은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모집단, 모바일 득단, ARS 집단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현상, 붉은색을 통계적 변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선거가 마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득표율에서 유동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만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나머지 3, 4위권 후보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경찰 수사에서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의 동향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청 60, 70 지지율까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갤럽이 7월 19일, 21일에 조선 긍정 32%, 부정 60%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여러분들 한국사회연구소나 전국지표조사는 늘 그냥 문제가 많았던 그런 여론조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나이가 드신 분도 급락합니다 73에서 70대 이상의 49% 60대도 급락합니다 보수청도 크게 떨어진 겁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북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대구, 경북에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핵심 지지청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세부 특징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주목할 점은 핵심 지지청의 이탈이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결립이 22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보수청 지지율이 55%로 18%나 줄어들면서 급격한 이탈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지율은 38% 두 달려 사이 27% 하는 게 시원찮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렇게 금세 바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역대 대통령들 겪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두 달 집권위에 100일을 보고 아이고 저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49%로 24%로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지지청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지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하고 거의 예론조사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상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지를 처리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하고 60대, 70대에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 정도가 되면 젊은 분들에 비해 가지고 갑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휴 저 양반이 좀 힘들겠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는 문제는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헥가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몸이 무거운 것은 검찰 조직이란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선박으로 따지게 되면 항공모함하고 같지 않습니까 상명 하다리에다가 착착 움직이니까 변신이 더딘 거죠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을 테니까 선거 때가 유일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가는 거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핵심 지지층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일치의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일 겁니다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알아가니까 그 문제를 당사자 외에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철옹성을 쳐가지고 다 입을 다물도록 하니까 어제 나이 80에 이영작 미국에서 통계학을 공부하셨고 또 통계학을 가르쳐셨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젊은 날 그런 사람도 뭐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책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우둔함의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유동규 성남도계공의 백행동 개발사업 손 떼라 실무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행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손을 떼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결과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9월 옹백아파트인 백행동 아파트 개발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구 지역으로 4단계 상향이 주면서 이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용도 상향을 해 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이재명 후보 관련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이 옹백아파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허가죠 감사원 백행동 개발의 수백억대 특혜사업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 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 용도 4단계 올려서 개발이익을 만들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명 측은 박근혜 정부 요구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아파트를 한 거죠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설운 씨는 이재명 변호사업위는 누군가 대남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거 3천만 원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상태하고 변호사 비용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비용하고 딱 맞아뜨리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대남했을 것이 누군가 내줬을 것을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400억이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3억이 든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멤버가 호화 멤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 변호사비를 대납해서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 또 더 큰 사건이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국민으로 취업하면서 이게 2021년 1월 8일인데 아직도 그 다음에 후속 수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부패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게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지 안기를 가리는 데만 100일 넘게 걸렸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뭐하냐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에 출마하고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겠죠 개양을에 출마했고 무난하게 당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당대표가 돼가지고 본인을 향한 모든 수사를 피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참 보통 사람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예